Q. 전북대 퍼스짐에서 운동하곤 이동춘 저는 전북대 퍼스짐에서 운동하곤 이동춘이라고 합니다. 매 시합 때마다 지원해주시는 오기랑 관장님, 문극한 코치님, 송민진 사모님, 전북대 관원 모두가 도와줘서 이겨서 너무 기쁩니다. 포미션으로 끝낸 경기가 많이 없어가지고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. 지금 1위랑 같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금메달을 목표로 열심히 했습니다. 끝나고 집가서 자려고 생각됩니다. 이런 좋은 경기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신 리얼주지스 관계자분들 감사합니다.